키마님께서 질문 주셨는데요. 김포지역에 서울 당일 눈이 올 거라고 지금 돼 있는데 언제 얼마나 올지 여쭤보셨습니다. 김포 잘 아시나요? 네, 김포 잘 알고 있습니다. 서울이나 김포나 사실 거리 차이가 거의 없습니다. 서울하고 서쪽에 가장 서쪽에 붙어있는 지역이 김포이기도 한데 그래서 서울 가지고도 얘기가 가능한데요. 역시 서울보다는 조금 이제 한 시간 정도 빠르게 강수가 시작됩니다. 그래서 서울에 만약에 31일 늦은 밤 혹은 자정에 시작된다면 그거보다 조금 빠르게 시작된다는 거 그래서 김포 같은 경우에는 31일 늦은 밤부터 시작될 가능성이 상당히 높고요. 강수량도 서울과 크게 차이는 없을 것으로 보여집니다. 왜냐하면 이번에 들어오는 강수 시스템은 어떤 지형에 부딪히는 효과도 당연히 있긴 하겠지만 이미 해상에서 만들어져 있는 강수 구름대들이 내륙으로 들어오는 그런 형태이기 때문에 김포도 역시 강수가 내릴 것으로 보여지는데 강수량도 한 3mm 내외 정도 될 것으로 예상이 되고요. 이제 변수는 눈이 내릴 때는 대기의 기온이 차가워야 됩니다. 그래서 특히 이제 김포는 서울보다 조금 더 서쪽에 위치해 있는 지역이라서 온도가 좀 변수가 될 텐데 현재 상태에서 봐서는 비보다는 눈에 가깝다 시작할 때도. 눈이 내리면 단기적으로 단시간에 강하게 내리는 그런 형태이고 대기의 온도 구조를 한번 보시면 구름이 있는 이 영역입니다. 녹색으로 칠해져 있죠. 여기에 온도 대역을 한번 살펴보시면 일단 영하 20도 선이 이렇게 놓여져 있고요. 그 다음에 영하 10도 선이 이렇게 놓여져 있고요. 그 다음에 이 부분이 아래쪽에 있는 이 부분이 바로 영하 10도에서 0도 사이인데요. 이 영하 20도에서 영하 10도 사이에 구름층이 일단 있어요. 여기에 있는 구름층에서 발생되는 눈의 결정체가 여러분 겨울왕국에서 보셨듯이 이렇게 예쁜 눈송이 모양이 있죠. 이렇게 이런 육면체 정도 모양이고 이렇게 되어 있으면 눈 결정체가 두 개, 세 개씩 있으면 잘 붙겠죠. 붙으면 안에 공기가 많이 들어가기 때문에 실제 이걸 강수량을 치면 정말 미미하겠지만 눈송이는 좀 커질 수 있는 거죠. 그 다음에 이렇게 형성될 수 있는 눈 결정 온도대가 존재하고요. 떨어지면서 온도 대역을 보시면 0도에서 영하 10도 온도 대역을 보이고 있어요. 이 영상에 가까운 영하의 기온, 이 온도 대역에 들어가게 되면 관행각 수접이 많습니다. 관행각 수접. 얼지 않은 물이에요. 그 다음에 이 얼지 않은 물은 어떤 역할을 하냐면 접착체 역할을 합니다. 눈이 결정체들이 잘 달라붙게 해주는 접착체 역할을 하기 때문에 이렇게 영하 10도, 영하 10도에서 생성되어 있는 눈 결정체들이 서로 조금씩 만나서 하나의 큰 눈송이가 되면 이런 결정체들이 서로 잘 붙게 만들어주는 역할을 하게 돼서 한방눈 형태를 내릴 가능성이 있어요. 그래서 이번 눈의 특징은 단시간에 좀 강하게 내리는 그런 형태의 타입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하지만 주로 새벽이나 아침 시간, 어두운 시간대에 주로 많이 내리기 때문에 특히 김포나 서울 이쪽에서는 정말 많은 눈이 내릴 때 좀 보시기 위해서는 조금 일찍 일어나시거나 새벽에서 보시면 좋을 것이라고 생각이 됩니다.